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저렇게 미지근하게 그렇게 말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끈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홍준표 의원이 인천시당을 방문한 장소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힌 이례적인 그런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이 소극적이긴 하지만 부정선거의 입장을 밝힌 것은 그런 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식 전 인천시 의원의 질문입니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부정선거 증거도 많이 나왔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당 방문장소에서 있었던 간담회장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민경욱 후보의 지역구와 다른 지역구도 재검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더 나오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지 안 미쳤던지 간에 부정선거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우리 당이 부정선거 감시단을 가동해서 철저하게 부정선거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짧은 몇 문장이긴 합니다마는 대권의 유력한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발언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민경욱 전 의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홍준표 의원은 잠시 자신이 부정선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홍준표 의원의 발언입니다. 당의 공천과정에서 제가 컷오프를 당하고 29일 동안 재선거를 혼자서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당에서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4.15 불법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정관념과 선입견의 털만 벗어던지면 몇 시간 정도의 진지함만 투입하더라도 바로 선거의 특이성을 발견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여러 전문가와 몇몇 유튜브들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치속적으로 노력해왔고 그 결과 상당히 많은 발견물들을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변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4.15 부정선거의 실체를 아는 일은 어떤 사람이 실체적 진실을 알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알 것이고 알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강가로 말을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말에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히 6월 28일 인천연수궐 재검표 이후에 엄청난 증거물들이 놀라운 증거물들이 우리 눈앞에 확연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 열렬하게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해왔고 부정선거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준석 씨나 하태경 씨나 또 강남에서 출마했던 유경준 의원 등은 아마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대선후보 간담회에서 하태경의 모습을 보면 기존의 자신의 주장을 계속 고수할 의지를 굳건하게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실에 관한 거의 탈레반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리주의자와 똑같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유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고 자신의 초기에 잘못된 입장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원리주의자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부정선거가 없다는 입장을 견제하는 것이 바로 하태경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면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파란 사람들이 저렇게 완고하고 완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 저의와 의도를 깊이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될 것은 부정선거 문제는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의원이 인천시당 간담회 장소에서 단 몇 문장으로 사의로 총선과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하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세상 문제는 사안에 경중이 있습니다. 경중이란 것이 있죠. 중요한 것과 가벼운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근간 자체에 해당하는 선거에 엄청난 조작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통 국회의 의원도 아니고 당대표를 지냈고 유력한 대선주자로서 작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지어야 되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냥 시당 간담회에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몇 문장을 그냥 내뱉는 식으로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바로 부정선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며칠 전 민경욱과 이번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말 한 대선 후보께서는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은 확실하지만 사건의 전문은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다음에서야 밝혀질 것이다 이런 발언의 주인공이 혹시 홍준표 의원이 아닌가라는 그런 궁금함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 대선 후보의 개념은 대단히 낭만적이고 유치합니다. 현재와 같은 선거제도 하에서는 야당의 어떤 사람이 후보로 선택되더라도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그때서야 전모가 밝혀지리라는 것은 거의 100% 오판입니다. 정권이 바뀔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작 수법과 조작 수단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조작이 성행한 상태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은 현재하게 낮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여론조사 과정에서 아주 이상한 부분을 많이 감지할 것입니다. 이미 그 여론조사가 조작이 되면서 결국은 선거가 조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정해진 일종의 패턴을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사의로 조작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의심받는 이근영 씨가 이재명 캠프에 상당히 고의적으로 스카웃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대선 정국까지 펼쳐질 미래의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그려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대선 후보감으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둔하다는 이야기죠. 홍준표 의원의 주장처럼 우리 당이 대선 감시단을 구성해서 철저하게 운영하겠다는 생각도 참 낭만적이고 아날로그적입니다. 지금은 순찰단을 구성해서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다닌다고 해서 도둑놈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전산 조작은 순식간에 국내외를 불문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세상에 자경단이나 순찰단을 만들어서 어떻게 선거를 감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날로그 시대는 좋은 아이디어들이지만 디지털 시대는 턱도 없는 CR도 먹히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물론이고 최재형 후보, 윤석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더 실체적 진실을 직시해야 되고 사전선거 제도에 대해서 손을 보지 않으면 선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로 불법 부정선거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는데 홍준표 의원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공세적이고 좀 더 저돌적으로 나서야 될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몇 마디 말을 갖고 홍준표 의원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대단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면피용으로 몇 마디를 내뱉은 것이다. 그 정도로 다룰 수 있는 만큼 그렇게 가벼운 사안이 바로 현재 4.15의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 의원답게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공세적이고 좀 더 치료하고 좀 더 철저하게 이 문제를 발본색은 해결하는 데 힘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